1. 통나무형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자는 자세로 보는 나의 정격 6가지 어떤 내용을 담고 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군인형 의외로 내성적 인내심이 많고 끈기 있음 조용하게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줌 두 번째, 통나무형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성향 자기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는 성향 매사에 느긋하고 사교성이 강함 사고 방식이 다소 경직되고 유연하지 않은 세 번째, 갈망자형 늘 만족되지 않은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음 열린 성격을 지녔지만 의심이 많은 자신의 삶에 뭔가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함 네 번째, 태아형 성실하며 지시받은 일 하는 것을 좋아함 처음엔 무뚝뚝하지만 따뜻하고 개방적 강한 겉모습과 달리 감수성이 예민함 평소 걱정이 너무 많음 다섯 번째, 자유낙하형 사교적이고 파티를 즐긴 걱정이 의외로 많음 자기 자신을 통제하기가 어려움이 있음 스스로 주인의식이 강함 여섯 번째, 불가사리형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가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성격 남의 말을 잘 듣거나 도움 주는 것을 좋아함 저는 어릴 때부터 쭉 태아형으로 많이 잤던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래요 근데 성격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잠자는 자세랑 성격이랑 일치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제일 근접해요 그렇죠 시청하시는 분들도 내가 잠자는 자세가 어떤지 그리고 성격이랑 진짜 맞는지 한 번씩 보세요 진짜 신기해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